오케이 오늘 할거 일단 패턴 영어 11 말하기 시험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데뷔해서 불규칙 동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구간 그 다음에 단어랑 계속 이어서 통문장 끊어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영어 11 뭐든가요? 무슨 패턴? I'd like the pattern이죠. 어? 그래서 가볼까요? 그쵸? I'd like to go home OK I'd like 그는 내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어우 좋아 나도 기억하는군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더라? 이 뜻이라고 했죠 like 좋아하다 인데 would like는 원하다 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원한다 I'd like 집에 가는 거 to go home 집에 가다 란 말에 앞에 툴을 붙이면 집에 가는 것이 되겠죠 하다시의 툴이셔서 오케이 그 다음 요즘에서 뭐죠? 좋죠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뭐라구요?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쇼핑 알아가고 싶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그쵸? 다 같이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계속해서 I'd like to give it a try 그쵸? 그것을 한번 해보다가 give it a try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I'd like to give it a try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난 널 더 잘 알고 싶어 I'd like to know you better 오케이 뭐 나머지 애들은 좀 뭐 피니쉬이구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early죠 그 다음에 얘는 go shopping 그 다음에 ask죠 ask죠 ask you a question question이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give it a try 그쵸? give it a try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뭐 the better 그쵸? 오케이 슬기 시험 잘 준비해 주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 그쵸? set, set, set이죠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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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자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요 잠깐 설명하면요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모든 화장실은 3단 변신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그쵸? 그중에 뭐도 있고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애들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규칙은 그럼 어떤 애냐 뭐 예를 들어서 방문하다가 뭐해 방문하다 그쵸? visit이죠 그러면 얘는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visit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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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규칙 변화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set, set, set처럼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하는 애를 보고는 AAA형 변화라고 합니다 AAA형 변화에는 뭐 치다 때리다 라는 단어도 AAA형이죠 그쵸? 좋습니까? 그래서 자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얘를 보고는 첫 번째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원래 형태라고요 원형 그 다음에 애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그쵸?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ok visit의 뜻이 뭡니까 일단은 방문하다죠 방문하다 ok 그러면 과거형이니까 visited의 뜻은 방문했었다 이 말이죠 방문했다 자 세 번째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ok 뭐 바뀐 무슨 시 그렇죠 내가 친구를 방문했어 그럼 친구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에 의해 그렇죠 방문을 뭐 방문 돼 좀 우리말은 어색하죠 방문 받은이라고 할까요 방문을 받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문을 한게 아니고 당한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방문 받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쓴다 그랬더라 be visited 그렇죠 그럼 나는 방문한다는 뭐야 난 방문한다 I visit 한번 이런거죠 근데 내가 방문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I am visited 라고 하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거 뭐 나중에 뭐 2학년 올라가 중기 가면 뭐 수동태다 하면서 뭐 되게 복잡한 것처럼 배우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난 방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셋이 차리다야 셋 차렸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얘는 눈 드시겠어요 얘가 차리다니까 차려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녁식사가 차려졌어요 하고 싶으면 dinner is set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dinner is set 그럼 난 저녁을 준비합니다 해볼까요 난 준비합니다 I sat 무엇을 dinner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그렇죠 난 저녁 준비합니다 I sat dinner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dinner is set 나에 의해 by me 한번 I sat dinner dinner is set by me 같은 뜻인데 그냥 입장을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걸 왜 하느냐 자 이게 어 제가 이제 뭐 중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보면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6학년 때부터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도 다 설명했고 특히 얘는 뭐 학교가서는 뭐 과거 문사형 이 형태를 보고 뭐 과거 문사형이니 pp형이니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뭐 중학교가서는 그게 뭔지는 알아들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얘를 보고 pp형이다 아니면 뭐 과거 문사형이다 뭐 이런 말로 하실거에요 근데 물론 그런 말을 알아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의 의미가 뭐다 입장맞긴 어떤 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뭐 문법이라는 것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가볼까요 그렇죠 hold held held hold held 오케이 그러니까 hold가 잡다 하면 얘는 뜻이 잡았다 그렇죠 그럼 얘는 그렇죠 잡힌 그렇죠 얘가 행사를 열다니까 얘는 행사가 열린 열린 개최된 이 말이에요 hold held held 그러니까 올림픽 is held 이렇게 해야죠 올림픽 is held 뭐 올림픽 평창올림픽 will be held 이렇게 하겠죠 평창올림픽이 개최를 해요 개최돼요 그렇죠 개최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평창올림픽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will be held 안되겠죠 그렇죠 next 여덟달 next January 열린달로 그렇죠 다음달 1월달에 평창올림픽이 열릴겁니다 일괄할 때 이거 쓰겠죠 오케이 계속 계속 그렇죠 become became become become 이런 형태를 보고는 ABA형 변화라고 합니다 become became become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얘는 smell smelled smelled 되고요 smell sm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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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규칙 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것도 둘 다 된다 이 말입니다 smell 냄새 맞다 또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이죠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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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led smell 계속해서 잠시만요 새끼를 낳았다 라는 뜻일거구요 그럼 얘는 낳아진 태어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어 읽어볼까요 내가 뭐했다 태어났다 어디서 구미해서 내 고향 구미다 이 말이죠 내가 새끼를 낳은게 아니구요 내가 낳은 행동을 당했다 워즈는 여기서 뭐해 무슨형 과거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I was born in 구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10년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거는 뭐죠 왜죠 break broke broken 자신감있게 큰소리로 뭐라구요 break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얘는 깨다죠 왜죠 그럼 얘는 깼었다 왜죠 얘는 깨진 얘는 행동을 당하죠 break broke broken 계속해서 왜죠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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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들다 얘는 좀 특이한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the house cost 1억 모르겠네 맞습니까 그 집은 1억 원이 든다 이 말이야 비용이 1억 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해서 민 맨트 맨트 민 맨트 맨트 민 맨트 맨트 자 이 애의 발음은 이가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합니까 애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는 민 맨트 맨트에요 의미하다의 3단 면신 됐습니까 의미하다면 뭐라고요 민 맨트 맨트 민 맨트 맨트 그 다음 계속해서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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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원래 규칙 변화인데 왜 했냐 하면요 Y로 끝나는 하다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있죠 공부하다 뭐해요 그렇죠 스터디 얘 뭐 플러스 Y죠 자음 플러스 Y죠 그럼 얘는 3단 면신 어떻게 하냐 스터디 스터디드 스터디드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Y를 I로 오시죠 하지만 얘는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죠 영어에 모음은 뭐가 있나요 A E I O U가 있죠 그중에 A죠 그러니까 A A E O U죠 얘들이 있으면 그냥 E D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A E I O U 이외의 것이 Y Y 앞에 여긴 D죠 있으면 I E D 해야된다는 겁니다 네 뛰었습니다 오케이 머물다 스테이 스테이드 스테이드 런 런 런 런 숙제를 안 하셨군요 뭐죠 런 런 런 그렇죠 런 런 런이죠 런 런 런 A B A 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숙제 좀 해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blow blue blown 뭐라고요 blow blue blown 불다 불었다 불려진 이거 뭔가 바람에 불려 날아갔을 때 The paper was blown away 하면 되겠죠 종이가 불었겠어 불려 날아갔겠어 그쵸 그 때는 The paper was blown away 이렇게 하겠습니다 Wind blows 이렇게 쓰죠 Wind blows 바람이 분다 Wind blow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Feed fat fat 먹이를 주다 Feed fat fat 응 계속해서 오케이 브레이크하고 비슷하게 3면 변신 하죠 그래서 뭐였더라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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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n Drive Driven Drive Drive Driven 꼭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뭐라구요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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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n Drive Drive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쵸 오케이 뭐죠 그쵸 A A A 형이죠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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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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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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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쵸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그 다음 계속해서 그쵸 그쵸 Become became become 하듯이 Come came come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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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chosen 그쵸 Choose chosen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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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I가 중간에 누르고 있으면 I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U도 해 Sing sang song 이죠 그쵸 노래하다 Sing sang sang Drink drank drunk 그쵸 그쵸 draw drew drawn 뭐라고요 draw drew drawn blow blue blown 하고 비슷하죠 grow grew ground 하고도 비슷합니다 그쵸 draw drew drawn draw drew drawn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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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떻게 알았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는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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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 뭐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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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야돼요 이건 뭐 중1 때 시험 문제 뭐 그 뭐죠 여러분들은 시험보다는 그 수행평같이죠 이거 할때 많이 나오고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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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도 형태는 aaa 형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he put it on the desk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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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무슨 시제라고 하겠어요 얘를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거에요 put에 몇번째 녀석을 쓴거다 첫번째 녀석을 쓰고 됐습니까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s를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라고 근데 he put it on the desk 그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if put은 몇번째 녀석이니까 두번째 녀석이니까 현재 시제일 때만 또 여기에 he she it 봤을 때 s 붙이는거에요 마찬가지 he reads it everyday he reads it everyday 그는 그것을 언제 읽는다 매일매일 읽는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고 할거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있다 오케이 여기는 everyday가 못오고 뭐가 와야되겠다 뭐 이런 이런 단어 이런것들 와야되겠죠 last week 그리고 어떻게 읽는다 he read it yesterday 맞습니까 과거시제란 말이죠 어제 그것을 읽었다 이 말이죠 he read it 아닙니다 he read it 라고 해야되구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차리지 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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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이 안난데요 뭐죠 샵 샵 샵 샵 샵 샵 샵 샵 하단 뜻이 있단 말이야 하다maker 그러니까 ng 누ぶ시는거죠 샵 샵 샵 샵 샵 샵 고요 얘는 왜 했냐 규칙 변화인데 이거 보고 모음 하나 왔고 이거 자음이죠 이거 둘이 합쳐서 자 모 자에요 자 모자 그렇기 때문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왔을 때 끝에 자음을 한번 더 쓰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 거에요 규칙 변화지만 샵 샵더 샵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했어 응 어 어 오케이 그래서 뭐죠 파이트 포트 포트죠 파이트 포트 포트 그렇습니까 파이트 포트 포트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아닌가요 아 구간이 지나갔구나 우리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간이 잘못 설정되어 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지 맘대로 막 넘어가지 그렇구요 여기까지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구요 자 그 다음 계속 했어 어 송민이 차이구나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구조로 뭐가 있냐면 주머니가 있는 거에요 There is a sack이죠 이 색을 꾸며주는 거 많이 많이 했어요 색은 색인데 일단 어떤 색이고 깊은 주머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색은 색인데 어떤 피부로 된 그쵸 그렇습니까 다 같이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어디에 under its beak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eak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eak Okay 그 다음 계속 계속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eak Okay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ack holds The sack holds the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알겠습니까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다 The sack holds the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무엇을 fish Fish는 fish인데 누가 뭐하는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음 견뎌놓은 거 가고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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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모... 아 모스트... 모스트... 이치 어...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다같이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오케이, lives라고 했더니 아까 전에 내가 lives를 고쳐주세요 했더니 고쳐놨네요. 여기서 조심해 했더니 이걸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살고, 그리고 뭐한다? 여기에 생략되면 and하고 spend 사이에 it 쓰니까 it 뒤에 하다시는 s를 써야 되겠죠. 현재 시절이라고 했죠. it lives in the desert, and it spends most of its time. 그 다음에 이런거 제발 좀 통째로 좀 이젠... 또... 세 번째 얘기한다. 근데 이걸 안 틀렸어요. 오케이. 말도 할 바 하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그쵸? the roadrunner, 암만 길어봤자, e시니까 it runs very fast죠. it runs very fast 아니죠. 다 같이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to get its food.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 오케이. 그렇죠. 잘했습니다. 다 같이 it uses, it uses its beak to pick fruit, to pick fruit from the trees, from the trees. 그 다음 문장부터는 새롭게 해야 될 차례죠. 오케이. 아, 이것도 했네요. 오케이. 이것도 했고... 여기까지 했네요. 오케이. 문장 보겠습니다. 그것은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못 날아요. it cannot fly. 왜 못 날는데요?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다 같이 it cannot fly.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for such a large body. for such a large body.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for it has very long strong legs죠. 간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누가 뭐한다? it has.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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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what do you say? 됐습니까? but the emu has very long strong legs. 지금은 emu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emu가 사진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emu를 못 날아요. 왜?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닭... 닭보다 더 작죠. 왜 저 날개가? 덩치는 닭보다 큰데 날개는 닭보다 작죠. 하지만 대신에... 날개가 못난 대신에 이런 다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because the emu has very long strong legs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 지나가겠습니다. body and hands very long strong legs. okay. 뭐였더라? very long and strong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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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 had very long strong legs. but it had very long strong legs. 한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t can run very fast to get away from the ground. 오케이. 아까 말했던 문장하고 매우 구조가 흡사하죠. 누구는? it can't. 뭐한다? run. can run. 누구는 뭐한다? it can ru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나요? 그 다음에? how. 그쵸? how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떻게? very fas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one. 오케이. why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쵸? 그쵸? 왜? to get away from danger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달릴 수 있다? it can run. 어떻게 달릴 수 있다? very fast. 왜? to get away from danger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run. this은 뭐 대신 봤어요? emu. 그렇죠. the emu. 대신 봤죠? emu의 특징은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누구도 빠르게 뛸 수 있었더라? roadrunner. 그렇죠. roadrunner. 빠르게 뛸 수 있었죠. 뭐하기 위해서? to get eat food. 그렇죠.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뭐하기 위해서? to get away from danger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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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소. 개화시키면 안아줘.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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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같이. it can run very fast. it can run very fast. 왜? to get away from danger. 오케이.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갖고 듣기가 안듭니다. 다같이. it can run very fast. it can run very fast. it can run very fast. to get away from danger. to get away from danger. 오케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스파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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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구는? 뭐한다? it.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what? what? 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죠. 무엇을?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오케이. 귀찮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it으로 바꿔서.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었죠? 그렇죠. what? does it. i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녀석은 뭘 먹습니까? what does it. what does it. 여러가지. 그렇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 그렇죠. 여기에 있어야 할 어가 안보이다는 얘기는 얘가 단수형이다 복수형이다. 복수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this puffin is small fish.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this puffin is small fish. 됐습니까? 다같이. this puffin is. this puffin is. it. 무엇을. small fish. what does it. what does this puffin eat? it. small fish.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t. short and fat. and has a colorful beak. 됐습니까? 누구를. it. it. 어떻다? short. it. short and fat. 하다. 됐습니까? and. 여기에 뭐가 없는지 보이죠? 그렇죠? and. it. has. and. it. has. what? a colorful beak. 됐습니까? it. short and fat. and. it. has. colorful beak. colorful beak. what can you describe. what? what? short. fat. right?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되겠죠? 그쵸? 요렇게 그려야되겠죠 맞습니까? They're a little short and fat 맞습니까? And has a colorful beak 노란색이 눈에 안띠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식으로 시작이 될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누구인거 같다? 맞습니까? 그것은 키가 잡고 뚱뚱합니다 It is short and fat 그리고 갖고있습니다 And has 무엇을? A colorful beak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싶어 이 뒷문자만 없다치고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is it 하면 되겠죠 그쵸? 이게 전부 무슨 시에요? 어떤 시잖아요 그 녀석은 어때요? How is it 맞습니까? 그럼 키가 잡고 뚱뚱합니다 It is short and fat 그리고 갖고있습니다 And has 무엇을? A colorful beak 이 대답 듣고싶어요 아무 문장 없다치고 여기 its 있죠 그쵸? 요속에 뭐 있는거 보이죠? 그쵸?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요? What does it have 안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갖고있나요? What does it have It has a colorful beak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가볼까요? Very good 여기서 뭐라고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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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and fat It is short and fat, and has a colorful beak, and has a colorful beak. It is short, and fat, and has a colorful beak. Okay, 이제 가볼까요? Fuffin looks funny and, 아 미안, on land.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뭐라 해야 되냐면 단어할 때 뭐 했더라? Look fun. Look, 뒤에 무슨 시? Okay, funny의 뜻이 뭐예요, funny? 웃긴. 그렇죠, 웃긴이죠. 됐습니까? Look,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었더라? 궁금해 보이. 그렇지. 어때 보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so happy. You look happy. You look so happy 하면 되겠죠. Look, 뒤에 어떤이 오면, 어때 보이다구요? 어떤 것처럼 보인다는 뭐죠? 어떤 것처럼 보인다는 뭐죠? 그렇지. 어떤 것처럼 보인다? Look like, 이름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그것은 공처럼 보인다 해볼까요? 그것은 공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a ba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것은 공처럼 보여요. It looks like a ball. 자, round. 무슨 뜻이죠? 땅. ground가 아니고 round. 그건 around구요. round.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그럼 이번엔 그것은 둥그러 보인다. It looks round. 자, 이거 왜 하느냐. 여기다 like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에요. 됐습니까? Like가 필요한 건 뒤에 뭐가 올 때입니까? 이름시 올 때죠. 어떤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그것은 공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a ball. Look like 뒤에는 어떤 것이 오고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올 때 like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funny. 어떤 시 왔으니까 여기다가 like 넣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누구는? puffins는? 어때 보인다? Look funny해 보인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On land. Okay,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On land. Land 하면 땅인데, on land 하니까 어디서? 땅 위에서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puffins는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puffins look funny. 어디서? On land. puffins. 안 만기려봤자? It. 아, 그런가요? Day죠. 그러니까 여기에 s 쓰면 안 되겠죠. 죽일 때 뭐 별 거 아니에요. 여기에 s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They look funny죠. 됐습니까? Okay, 다같이 puffins look funny on land. Puppins look funny on land. Okay, 그래서 뭐였더라? Puppins look funny on land. 그렇죠. 됐습니까? 뭐였더라? Puppins look funny on land. 그렇지. Puppins look funny where? On land. 됐습니까? Puppins look funny on land. 물론 on the ground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뜻이니까. 맞습니까? Okay. 이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맞습니까? 아까 전에 most of each time 나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번엔 most of each time이 아니고 뭐예요? most of their time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What은 접속사니까 나두고요. 누구는? They는 뭐한다? Spend 한다. 이 말이에요. They가 spend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나요?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When?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죠? 무엇을? Most of their tim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나요? Where가 뭐예요? 어디서? In the sea. 맞습니까? They는 뭐 대신 왔나요? Puppins. 그렇죠. Puppins 대신 왔죠. 맞습니까? But Puppins spend 합니다. 무엇을? Most of their time. 어디서? In the sea.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왜 most of its time이 아니고 왜 most of their time입니까? Puppins 여기가 왔어요. 오케이. 여기에 it spends야. They spend야. They spend야. 그러니까 데이에 무슨 소유격을 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복수죠. 그러니까 데이니까 데이가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같이.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어디서? In the sea. 마치 펭귄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죠?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오케이.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연습해볼까? 가볼까요?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오케이. 알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조금만 공용하면 되겠죠. 다같이. Birthday spend. Birthday spend. 무엇을 most of their time. 뭐라고요? Most of their time. 뭐라고요? Most of their time. 어디서? In the sea.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죠? 다같이.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어디서? In the sea.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오케이. Most of their time. 부분만. 오케이. 됐습니까? Most of their time. 자. Most of 가지고 갖고 놀 수 있어. 네. 내 돈의 대부분. 준비됐습니까? 내 돈의 대부분. Most of my money. 그렇죠. Most of my money. 내 돈의 대부분. Most of my money. Most of their ti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ey swim under water with their wings. So. 누구는? They swim. They swim. 뭐한다? Swim한다.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나요? Where. 그렇죠. Where. 에 대한 대답 보이죠. Where. Under the water.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나요? With their wings. 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How. How. 에 대한 대답. 그렇죠. 이거는 what인데. 붙이니까 how죠. 어떻게? With their wings. With their wings. 가 뭔 뜻일까요? Their wings. 를. 함께. 쓰고서. 그렇죠. With은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무슨 뜻이야?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릇의 날개를 사용하여. With their wings. 자. With에 대해서도 학교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With에다가 딱. 밑줄 쳐 놓고요. 여기다가 A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시험 문제 1번. 윗글에 A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내놓고. 위지 들어가 있는 문장 몇 개? 다섯 개. 그래서 여기 밑에 뜻이. 누구와 함께야. 뭐뭐를 사용하여야. 아니면 뭐뭐를 가지고서야. 뭐야. 뭐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날개를 사용하여.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y swim. 어디서? Under the water. 어떻게? With their wings. 그들은 수영합니다. They swim. 어디서요? Under the water. 어떻게? With their wings. They swim under the water. With their wings.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배울까요? 누가 원한다? They swim. 어디서? Under the water. 어떻게? With their wings. 됐습니까? 어. 응. 그렇죠. 다같이. They swim under the water. They swim under the water. With their wings. With their wings. 오케이. 뭐라구요? They swim under the water. With their wings. 오케이. 종 치니까 막 집중력이 더 좋아지네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